지금 보셨을 거예요. 굉장히 화려한 게 특징입니다.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요. 예쁜 옷도 너무 많고 화려한 옷도 많아서 여기 있는 거 다 입고 싶어요. 느낌이 신선하네요. 오히려. 그리고 기념사진은 필수겠죠? 두 분은 안 쓰시고 두 분은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시겠어요? 의상을 빌리면 기념사진은 무료인데요. 이런 서비스까지 젊은이들 취향 적용 제대로 합니다.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예쁘네요. 처음에는 저한테 어울릴까?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다른 옷들도 다 예쁘고 잘 어울려서 새로운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. 시간여행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. 옷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. 저희 이렇게 옷도 예쁘게 입었으니까 시간여행할 수 있는 딱 제격인 장소가 있어요. 따라와 보실래요? 차로 10분 거리인 합천 영상 테마파크입니다. 걸어갈수록 과거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은 이곳은 1920년대부터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오픈 세트장인데요. 그 시대상이 잘 재현돼 있어 역사 공부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입니다.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찍는 그런 영화 촬영장입니다. 그런 현대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의 근대 교육 장소로도 지금 이용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. 이 전차도 실제 일제 강점기 때 이런 전차가 운행이 되었습니다. 그걸 그대로 지금 모양으로 이렇게 재인을 시켜놓고 있는데 모양이지만 이 열차가 사실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 내일이 다 깔려있는 게 영화 촬영장에는 실제 이 동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맨날 책에서만 역사 공부를 하다가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옷도 입고 설명도 들으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